안녕하세요. 이오근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수급 추세 나와있고요. 첫 번째 효자 종목,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올해 펀더멘탈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유니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 탄소포집으로 한번 떴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실적이 부진해서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글로벌 1위의 가성칼륨하고 탄산칼륨 제조업체고요. 글로벌 1위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 비중에서 15%가 인도 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 PBR주가 상당히 시장에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어서 저 PBR이 0.5배, ROE가 한 7.7%. 상당히, 그리고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상당히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적만 뒷받침이 된다면 주가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질문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드가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올해는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유인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많이 했던 게 그때 확보했던 재고가 많이 급락이 나오면서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쪽이 최근에 경기가 다운되면서 거기도 좀 침체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중국이 바닷건에 들어와 있고 최근에 인도 시장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닥치고 인도의 급격한 성장세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쪽에서도 소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올해의 실적과 내년의 전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니드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는 큰 그림으로 좀 보시면 이게 바닥에서만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오늘처럼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때 접근해도 되는 이러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매수가는 8만 1,5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 7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자 종목은 유니드였습니다. 이어서 추천 종목 리뷰가 있는데요. 와, 알테오젠이 또 올랐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거의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모습처럼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31%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효자 종목 보고 보유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알테오젠 리뷰 들어볼게요. 네, 알테오젠을 제가 아마 추천한 게 지금 한 3주 됐나요? 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주 만에 지금 131% 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앞전 아침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내년 연초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크게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서 좋겠고요. 어느 정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이 상승세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좀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제가 9월, 11월, 12월 계속 얘기할 때마다 이 종목은 좀 많이 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은 좀 주지 않겠냐 했는데 조정을 짧게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우리가 미리 애단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흐름이 살아에서 갈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된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표가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바이오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알테오젠과 한미반도체 이러한 쌍벽으로 간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갈 때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PSK도 매수한 지 3거래 되는데요. 3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7% 기록했는데요. 이어서 리뷰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타이밍이 왔다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그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HBM 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회사가 새롭게 신규 장비들, 고부가치의 장비들이 하반기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정이 지금 보시면 짧게 나오고 있죠. 이러한 종목은 조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다음 목표가를 제시해드린다면 일단 3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출발하고 있으니까 올랐다고 팔지 마시고 한 번 2만 8천 원이나 3만 원까지는 계속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PSK 목표가는 3만 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효자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효자 종목 확인해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몇 점을 받았을까요? 세 부분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은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죠?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ABL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플랫폼 기업하면 알테오제, 네고캠바이오, ABL 바이오 이 세 개 업체를 꼽는데요. 최근에 알테오제는 좀 잘 나가서 이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은 크게 이중항체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랩바디 T가 있고 글랩바디 B가 있는데 T는 항암제 쪽이고 그다음에 B는 알차하이머라든가 뇌 관련 치료 쪽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랩바디 B 쪽의 플랫폼이 사피노에 1조 3천억 정도 대규모 기술 수출을 작년에 달성했죠.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됐고 다시 알테오제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는 ADC 이중항체와 ADC를 합치는 이게 지금 글로벌 새로운 신약에 가장 주목받는 트렌드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도에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따라서 이 종목도 플랫폼 기업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플랫폼 대표주 알테오젠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 대표 플랫폼 ABL 바이오도요. 알테오젠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도 알테오젠이 올라가면 ABL 바이오도 어느 정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하고 ABL 바이오의 차이점은 뭐냐면 알테오젠은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요. 제가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알테오젠을 말씀드렸던 거는 내년에 알테오젠은 수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제약 바이오 탑5의 이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제약 바이오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 투자로 말씀드렸던 거고 ABL 바이오는 지금 아직 알테오젠 단계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알테오젠이 만들어진 거고 ABL 바이오도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과거에 걸었던 길들 그 단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장기 투자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살아있으면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시장 흐름이 꺾였을 때는 얼른 팔고 나오는. 이러한 관점이 좋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워낙 세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단계 흐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ABL 바이오의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가격 전략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플랫폼 관련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스가는 2만 3천 5백 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내일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렛츠고! 수익! 고맙습니다.